또 뭐 정해졌어요? 아니죠? 자 일단은 몸풀기로 양쪽 드라이브하고 일단 먼저 아 몸풀렸죠? 그러면은 직선 드라이브하고 바로 대각 드라이브 그렇지 드라이브하고 한 번에 들어갔다가 대각이에요 그렇지 항상 팔 옆으로 하고 준비 시작 걸고 바로 스윙 기다렸다가 라켓 또 돌아갔죠 라켓 항상 정확하게 걸고 기다렸다가 둘 근데 이 두개가 두번째께 떠가면 안돼 하나 둘 눌러줘야 돼 세게 안가도 되니까 라켓 준비 직선 걸고 또 왔을 때 트는거에요 그렇죠 자 걸고 돌리면 안돼 항상 앞에서 준비 라켓 정확하게 잡고 앞에서 걸고 스톱 곧 오는 순간 대각 자 라켓이 뭔가 꼼질꼼질 뭔가 꼼질꼼질 움직이는데 자 준비 하나 둘 셋 한 발 들어갔다가 넷 근데 두번째 나올 때는 발 많이 안나와요 왜냐면 직선 걸으면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하고 또 스텝 밟고 나갈 시간이 없어 하나 둘 스윙 그렇지 딱 박자가 하나 둘 스윙 이거 박자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스윙 그렇지 직선 걸고 바로 들어야 라켓 왜 스윙은 직선으로 가는데 자 한 번 더 시작 다시 하나 둘 셋 더 대각 써도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라켓 미리 들고 걸고 준비 걸고 준비 몸이 먼저 나오면 돼 공 왔을 때 출발 그렇지 근데 점점 빨라지니까 몸 먼저 가자 항상 공이 왔으면 라켓 먼저 자 바꿔주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짧게 툭 그렇지 공이 이렇게 붕붕 떠가지 않게 눌러야 돼 손목 하나 둘 손목 살짝 눌러요 대각 드라이브도 대각 드라이브도 안되게 셔틀은 여기 있는데 발은 여기까지만 다시 시작 하나 기다렸다가 둘 셋 다시 하나 수업 공 오는 순간 둘 셋 그렇지 괜찮으세요? 맞았어요? 자 준비 하나 둘 이때 더 몸 더 가야 돼 이때는 몸 더 가야 돼 공 멀리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부터 가야지 그리고 짧게 그렇지 라켓 항상 들어야 치고 바로 들고 걸고 다시 반박자 땅땅땅 그렇지 쭉 다시 준비 하나 둘 셋 팔 먼저 쭉 준비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어서 턱 나이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오 좋아요 셋 넷 오 뭐야 셋 넷 다섯은 아닌데 셋 넷 넷 그 다음에 어떻게 짧게 오 파워가 더 세진 것 같아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짧게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짧게 그렇지 오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짧게 오 점프까지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오 좋아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바로 공을 보고 스윙 해야 돼요 준비 하나 둘 셋 공이 낮으면 점프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뜰지 아니면 그대로 스윙할지 봐야 돼요 무조건 점프하면 안 돼요 준비 하나 둘 낮춰 라켓만 들고 그렇지 준비 다시 하나 둘 셋 들어 짧게 잘 뭔가 깜찍한데 자 준비 걸고 들고 되고 이거 될 때 이미 푸싱 맞았을 거예요 될 때도 확실히 낮게 쳐야 돼요 이제 준비 하나 둘 확실히 걸어주고 스윙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스윙 준비 하나 둘 셋 넷 바보 오른발 출발 자 준비 여기만 한 발 더 가운데 가운데 더 앞으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끊어요 푸싱 끊어 그리고 준비 짠 다시 하나 둘 스윙 라켓 바로 들고 나 스톱! 나 앞 있으면 나 스톱 머리 위로 그렇지 다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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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 뭐야 이거 뭐야 다시 시작 걸고 스윙 걸고 스윙 그렇지 걸고 스윙 걸고 스윙 박자 맞추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어깨 바로 열어야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스윙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 줄 했죠? 두 줄 했나요? 두 줄 했어요? 자 이제 셔틀 만들게요 어려워요? 어려워요?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네 내가 pauve 세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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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